뭐야 자고리 나눠도 되겠는데? 다음주 금요일에 끝날 가게거든요 지금 게임? 그러면은 둘 다 고통을 시키고 올게요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그 전에 민뚜님의 큐드에 엉덩이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뭐하시는 거예요?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영상이가 너무 예뻐요 네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한발 스나이퍼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 귀찮게 설명드리자면 여기 있는 위도우메이커가 우클릭만 우클릭 조중만 이용해서 단 한발로만 사용해서 상대방을 죽이면 승리하는 그런 이 게임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말을 제가 잘못했는데 한발 쏘고 장전하고 그 다음에 또 한발 쏘고 장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백틀그라운드의 카구팔처럼 그렇게 쏘시면 되겠습니다 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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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그러면 저랑 부텔사람 나와주세요 짠 나오세요 고니 고니요 고니 고니 자 없나요? 어디 없나요? 저번에 한방전 했는데 제가 다 이겼어요 아 네 그거 그냥 잠깐 제가 실수한거기 때문에 자 부텔사람은 없으시면 제가 우승하겠습니다 자 2 우승입니다 3 아 제가 어떨까요? 와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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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와따님 뭐 자신있나봐요? 아 저 황금모기 황금모기 들었어요 오 저도 황금모기에요 오 황금모기 자존심 대결 오케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하실거 중요하게 의식거 그 한발 쏘자마자 장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안하시면 몰스패입니다 반칙패입니다 자 그러면 첫번째로 준비해주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쫀쫀 장전 좋아 한발 맞췄죠 한발 맞췄 오 잘피하는데 한발 맞췄 아아 나 장전 안했다 미안 아 아 아 아 이게 좀 어렵네 장전하는게 까먹네 그거 실력입니다 실력 자 여러분들 전반 고니랑 하기 싫어요 전파 마그랑 저는 마그가 어 이겼구요 반칙패로 이번에는 고니님이랑 민눈님 오세요 오세요 아 싫어요 고니도 잘해요 오세요 님이 더 잘해요 마스터트 인정받은 위도 자 마그님이랑 고니님이 한번 붙어보는 시간을 아 마그님이 아니죠 고이님이랑 민눈님이 아유 기다려 자 민눈님 고니님 준비해주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자 한발 쓰고 장전해야죠 장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자 현재 한발도 서로 못 맞췄고 어디가죠 아 서로 못하는데 이렇게 쓰면 게임 안끝납니다 피가 4대기기 때문에 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이님 먼저 한대 맞췄 상황 지금 민눈님은 피가 풀피해요 쏘자마자 장전해주고 계속해서 장전하면서 쏴야돼 한발 한발씩 아 어우 잘하는데 비슷해요 와아아아 와 밍둥님 올라갔습니다 받았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큐디디딤과 마그님이 한번 붙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도러가겠습니다 두 분 다 뭐 비슷한 실력이시죠 누군가 혹시 아니요 제가 이겼는데요 제가 이겼는데요 제가 이겼는데요 아 서로 이기 했다 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땐 비슷합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서 검증해보겠습니다 준비를 쉬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마그랑 큐딩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 자 한발씩 빗나가면서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고 장전하는 큐딩 또 빗나가는 마그 아 서로 막아다 빗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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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나가야 안 끝날거 같은데요 이거 안 끝날 각인데 진짜 서로 한발도 못 맞추고 있어요 아 이거죠 잘 피하시네 아 이거 안해 아 이게 무슨 경우죠 진짜 0점 안 맞추는건 아니야 아 0점 도돌해야될거 같은데 이거 진짜 우리 밥먹고 하고 되겠다 이거 뭐야 자고리 나눠도 되겠는데 다음주 금요일에 끝날 각이거든요 지금 게임 그러면은 둘 다 포크림 시키고 올게요 아 서로 엄청나게 빗나가고 있어요 혼나모 쏘네 진짜 와 나는 이것보다 잘 쌌다 진짜로 이게 뭐야 좀 하시네요 마그님 큐딩 체력 206 마그체력 280입니다 발전하세요 양복군 다 와 이거 너무 못쏘는데 왜 이렇게 못쏘 아 이거 진짜 심각하거든요 안 끝나 안 끝나 잘 피한다 근데 근데 둘 다 무빙이 장난이 아니야 오케이 무빙 고수인걸로 잘 안맞네 이거 편집자님 화나겠다 이거 어 오 오 오 재미없는 장면 통편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마서 고민하시겠는데 고민하시겠는데 자 이제 마그님이 한발만 쓰면 큐딩게임 죽습니다 한발만 쓰면 큐딩게임이 죽어요 그 한발만 쓰면 되는건데 왜 못맞추죠 왜 그걸 못맞추는겁니까 빨리 맞춰보세요 아 아 이거 진짜 한발만 쓰면 되는데 조준아 오 아니 뭐 침뿌리세요? 침뿌리 노줌 오케 노줌 인정 노줌 인정 노줌으로 한벌 썼어요 한벌 정말로 어떻게 자 여러분들 마지막판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승전은 민중님이랑 마그님 그냥 이렇게 마주본상태로 컨트롤만 누르면서 헤드 따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주세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어 뭐야 이거 이거 뭐하는거지 마그님 아니 계속해서 쓰면 장전하는거 아니있어요? 장전은 없어요 그냥 미리 우승으로 다섯대만 원하십니까 빠밤 안녕 잘생기 시작해주세요 잘생기 시작해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